KCG 인삼공사가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기업을 대표해 아시아 10개 국가의 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홍삼 제조 전초기지인 부여공장에서 우리나라 건기식의 우수한 품질과 안전성을 알렸는데요. 보도에 문다혜 기자입니다. 그제 충남 부여에 위치한 KCG 인삼공사 부여공장. 아시아 10개국에서 온 20명의 식품안전 담당 공무원들이 홍삼의 제조과정과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시스템을 설명받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주관하는 한아시아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기술협력 세미나에 참석한 식품안전정책 담당 공무원들로 인삼공사는 우리 건기식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인삼공사는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이들이 찾은 부여공장은 해외 40여개 국으로 수출하는 300여종의 홍삼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한랄과 코셔 인증도 획득해 세계 홍삼의 제조 기준으로 꼽힙니다. 철저한 품질관리로 한국 건기식 제조기중 인증과 호주와 일본 등 해외 기관으로부터 우수 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획득했으며,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인 FSSC-2만2천을 획득해 글로벌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전 세계에 우리 건기식의 우수한 품질과 안전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식약처는 한아세안 FTA에 따른 경제 협력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부터 아시아 국가들과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델리TV 문다혜입니다.